안녕하세요. 10월 15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입니다. 제가 그간에 계속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하루하루 기상청에서 생산되는 날씨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우리나라가 속하게 되면서 계속 날씨가 맑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또는 오늘 새벽에 이 설악산 중총봉에는 진눈깨비 형태의 눈이 내리면서 첫 눈도 내렸지만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간단한 일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날씨 내일까지 왜 맑은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이 지금 수증기 영상이고요. 우측이 합성 영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왼쪽은 대기 상부 그리고 우측은 대기 하부를 보시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왼편에 있는 수증기 영상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증기 영상에서 나타나는 공기의 흐름들 북쪽에서 내려앉는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남쪽까지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서 보시듯이 지금 중국 몽골 쪽부터 중국 중북부 지방을 위시를 한 일부 중부 지방까지도 굉장히 구름이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날씨들이 거의 맑은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들을 실제로 위성 영상에다가 일기도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대기 하부에서는 하강 기류도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앉는 현상들 때문에 고기압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일기도를 그리게 된다면 대륙 고기압의 성질을 가진 차고 건조한 공기의 고기압 형태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거의 분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기압 왼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다층운떼 구름들은 이렇게 제가 뒤로 움푹 패어서 그려드리듯이 기압골이 존재하는 데고요.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서 구름들이 발달하고 있는 영역들도 이와 같이 약간의 기압골이 분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전반까지도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좀 맑은 날씨에서 이러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은 좀 더 내려가고 날씨는 청량하고 하늘은 푸릇고 이런 날씨들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하지만 내일 후반부터는 지금 이 고기압 왼편 가장자리에서 따라 들어오는 이 약간 기압골 또는 약간 따뜻한 공기류들이 더불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이 구름대들의 영향을 점차 받기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조금씩 많아지는 그런 날씨로 내일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키워드를 보시면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온은 좀 다소 낮지만 굉장히 청량하고 밤에는 복사냉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온은 좀 밤사이 기온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내일 날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까지 왜 날씨가 이렇게 좀 맑고 선선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날씨가 맑다고 하면 굉장히 예보내기가 쉽겠거니 하시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맑음이나 구름 조금인 날씨를 예보하게 되더라도 이와 같이 좀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날씨가 맑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상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질 텐데요. 물론 우리 예보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생산해내는 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좀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날씨가 좀 더 맑고 계속 좋은 날씨가 이어져야지 많은 국민분들께서 생활하시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예보관이 예보가 고려되지 않는 날이 좀 더 이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